스페인의 오스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2년 전에 그것을 사신 분과 사랑을 타신 분과 그리고 바로 그 후에, 그 후연에 상승하신 분들 두 분이 나오셨는데, 두 분 다 thrillers 처음이셨습니다. ... 저는 환경을 그리워던 것만으로는 것만으로 달려온 것만으로는 분야된 그 기회였을 때가 아주uten 수준으로 그리워던 것만으로는 그리워던 것만으로 침레 gedacht 여자도 스릴로야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요. 그리고 좀 더 연령대가 있는 분들, 그런 거에서 과거의 깊이가 좀 더 있을 수 있는 분들을 캐스팅을 하고 싶었었습니다. 16살, 17살이 이런 년이 됐다면 그런 과거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공감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이 여자들, 그 장인의 영화가에요. 그 장인의 전 extract을 거꾸러app나는 문자와, 그 장인의 영화가 많고, 그 장인의 영화가 많아집니다. 그 장인의 영화가 없지 부터서기, 그리고, 그들이 이 영화가 어느 정도의 영화에 들어있는 영화가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항상 그 자체를 하고 싶었어요. 그리고 시스템이, 그들은 루나가, 그들은 모렐나가. 그리고 그 자체를 위해 나는 거짓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너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스와베스는 프랑스에서 파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. 그런데 그 자리에서 보자마자 이 사람을 캐스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. 그래서 이전에는 계속 장례적으로 드라마, 굉장히 심각한 영화 등을 맡아서 했었는데 저에게 물어보기 왜 나를 캐스팅을 하고 싶냐? 내 어떤 작품이 좋았길래 나를 캐스팅하고 싶냐? 라고 했을 때 딱히 내가 줬던 것 없다. 하지만 네가 다른 연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작품을 만들어주고 싶다 라고 얘기했었고요. 그가 지금까지 했었던 연기 경력과는 완전히 다른 것 그리고 또 연기뿐만이 아니라 보이는 페이스까지도 예를 들어서 금방이신데 여기에서는 약간 흑발로 나오시지 않습니까? 이런 모든 것을 갖고길 원했고 그래서 배우님께서 사실 두 남때를 많이 가셨습니다. 처음에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제가 계속 설득을 해서 이렇게 치마하셨습니다. 사실 감독님 말씀처럼 그날은 젊은 여성들이 했을 때하고는 다르게 뭔가 이 중년의 여성들이 주고받는 그 캐미를 보면서 이게 서로 속고 섞이는 것보다는 어떤 여성끼리의 연대감을 묘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게 굉장히 좋았습니다. 연기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자면 엠마 스와레스는 눈이 넓은 얼굴대로 나오니까 미인인 걸 당연히 알고 약하게 하셨잖아요. 미인인 배우를 그렇게 분장을 할 때 배우의 반응은 어땠습니까? 문장인결과 함께 하시는 가게 문장인결과 같은 이유가 모르는 것을 공부하신 것 같은데 그 터널에서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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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매우 3 장의 롤матери 보자 다 before I was girl 산이 2 이유 야 그리고 롤랑이 맡은 Natalia Possa 라는 배우는 굉장히 진승적인 접근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늘 얘기했던 것이 늑대를 상상해가라 고양이를 상상해가라 했고 실제로 여배우가 직접 자기가 사나이처럼 보이고 싶다 그리고 여자인 걸 사람들이 알지 않도록 보여주고 싶다 초반에라도 그래서 훨씬 더 뭘 생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이 모든 시간 자기가 보내왔던 어두운 과거 자기가 싸움 따기였던 것들을 다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표출을 하고 싶다